뭉치의 개팔상팔 나 이렇게 필땅거리는 소리되면 필땅지가 나가지고 들려 아이고 뭉치야 우짜로 집에 가야 되겠다 어?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 뭉치야 아이고 개구 냄새 맡고 집아다자 좋은신 내온 아이고 우리 개구마 나 오늘 막 승리머리가 힘들다고 나겠다 뭉치야 이해 좀 해 둬 뭐 아빠 어디 갈게요? 아 열부리 체해 죽겄나? 아니 뚱뚱한다 뗄게 아이고 어? 뭐 아빠 뭐 잘생긴다고 봐라 너무 덥어? 응 개가 조진게 아니고 개고기 조진다 개가 조진게 아니고 개고기 조진다 이씨 천천히 가라 천천히 천천히 가라 천천히 집에서 집으로 가고기 mobilize 산으로 갈 수 있도록 안전히 가고기 이동 천천히 가라 천천히 가라 여름이나 가고기 아 아 아 6 으 아 으 아 으 아 아 아 아 3 3 으 으 으 으 으 몽시 완전 재밌지? 몽시 일로와 몽시 일로와 몽시 잡을까? 아빠는 같이 하려고 했다 몽시 가자 가자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가자 몽시 터진거야 몽시야 터졌어 왜 이 토마토에서 비싸 이상한데 몽시 나 봐봐 몽시 하여튼 이 구하지 말고 나 구해서 갈게요 가자 몽시로 가자 몽시 어떡할게 바로 가있냐 여기 몽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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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 안올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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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몽시 뭐하냐 뭐하노 가라앉은 돌을 쭉 올라오고 이리로 온나? 추워도 다 쬐먹고 이제 잘했다 잘했어 가자 뭉치의 개팔상팔